아 아 아 아 아 asd 스페이스가 핀거고 left shift가 change and 내가 손이 이렇게 병신이었나 잠깐만 이게 이렇게 쥐는거고 아 이렇게 쥐었다가 이게 요거고 요 손가락이고 아 이렇게 돌리구나 그렇지 이렇게 돌리고 아 이제 좀 기본 튜토리얼을 좀 익힙시다 이렇게 해서 뭘 좀 집으려면은 이렇게 역시 흔들어 본 놈이 흔들어 본다고 밀크 마인드 이건 뭐지 젖 짜는건가? 환불 결심까지 100분의 20% 가만있죠 가만있죠 가만있어봐 어 그렇지 가만있죠 젖소 짜는거 아님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그렇지 잠깐만 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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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게임이 너무 선정적이네요 자 자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? 잠깐만 어 잠깐만 손이 손이 왜이래 잠깐만 하우두유두 꼬집지 말고 젖을 자라세요 만져서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빨리 기분좋게 해줘요 잡았다 이놈 아 잠깐만 나 지금 뭐하고있는거야 요각도 요각도 그렇지 그렇지 살짝 각만 맞춰서 잡았다 이놈 아우 왜이렇게 미끄러워 각을 또또또 꺼큐가 쟌다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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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젖소 젖소 아니 꼬집지 말고 요어떻게 아 여기서 언제 잡고 위아래 그렇지 오 나온다 나온다 나와 오 나와요 여러분들 자연의 신비에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게 이게 다야 근데 이 게임이? 이게 이게 다야? 어 으어어 으어어엏 도사령 나 판거 같애 아 소가 화가 났어 소가 너무 땡겨가지고 아팠나봐 아 이게 그니까 되게 그 그 그 부드럽게 해줘야되나봐 부드럽게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